인생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어김없이 변화에 성공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담겨있다.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삶으로 도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가? 운이 좋았을까? 물론 일정 부분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을 새로운 변화로 이끈 결정적인 계기는 평범한 과거를 싹 지웠기 때문이다. 평범함 속에 파묻혀 있던 새로운 기회의 입구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결정에 필요한 것은 천재적인 전략과 통찰, 탁월한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평범한 삶과 이별하는 용기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보도셰퍼의 이기는 습관입니다. 부재는 불가능을 뛰어넘어 최후의 승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보도셰퍼는 돈,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 멘탈의 연금술 등 정말 훌륭한 책을 많이 쓰셨는데요. 26살 때만 해도 빚에서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승님의 도움을 얻어서 나이 서른에 자기가 가진 돈의 이자만으로 살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머니코치로 활동을 하시면서 책을 내고 계시는데요. 그 내신 책들이 너무나 좋은 책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교보문고 가서 몇 번 들춰봤는데 그때는 그렇게 좋다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서 이번에 읽어봤는데 너무나 좋았습니다. 제가 보도셰퍼의 돈을 감명 깊게 읽었었는데요. 이 책도 그것에 못지않게 정말 감동적으로 오랜만에 감동적으로 읽은 책이었습니다.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3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 우리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습관부터 네 번째 습관을 감동적으로 읽어서 이거를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첫 번째 습관 결정을 내려라. 두 번째 습관 배우고 성장하라. 세 번째 습관 시간과 함께 뛰어라. 네 번째 습관 폭을 좁혀 깊게 이해하라. 이것을 소개를 해드릴 것입니다. 이것만 확실히 알아도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돈에 관한 얘기, 돈 차갑고 현명하게 다루어라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좋았고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제가 책 읽은 것 중에서 정말 소개해 드리고 싶은 구절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그 무엇보다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공식을 알아내고자 했다. 그로부터 몇십 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 마침내 나는 알아냈다. 성공과 행복을 보장하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을 삶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삶은 매 순간 변화한다. 다만 수십 년 전의 청년 시절부터 작년에 이르는 현재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인생의 매 순간 끊임없이 힘겨운 상황들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쉽고 빠른 길을 탐색하기보다는 다음의 간단한 질문을 던진다. 내가 나의 유일한 코치라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조언할 것인가. 질문을 던지고 나면 천천히 답이 떠오른다. 그리고 늘 깨닫는다. 내가 답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나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이미 답을 알고 있다. 당신에게는 위너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 다만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운이 무엇인지 아는가? 내가 내 자신의 코치가 되어주는 것이다. 그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의 목소리를 마음속으로 들이면 내가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 자신의 목소리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는 없다. 이 책은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여 탁월한 성공과 지혜로운 삶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타인이 만든 법칙과 길, 이정표가 아니라 오롯이 자신의 목소리를 따라간 사람들이 경이로운 습관을 담고 있다. 나는 그들을 위너라고 부른다. 위너의 삶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다. 위너가 되라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유감없이 보여주어라. 보도 셰퍼 첫 번째 습관, 결정을 내려라입니다. 누구나 변화를 갈망한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결심은 대부분 작심삼일에 그치고 변화의 발걸음을 되돌려 원상복귀하고 만다. 변화가 있어야만 새로운 삶과 성공이 가능하다는 답은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답을 아는 것과 그 답을 삶에 적용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는 왜 변화에 실패하는가? 결정을 내리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결정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변화를 위해 숙고 끝에 하나의 결정을 내린 다음 우리는 이를 즉시 실천에 옮기는 대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조언을 얻는다. 내가 내린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가? 내 결정이 정말 최선인가? 친구, 직장 동료, 상사, 선배, 멘토를 찾아다니며 그들의 조언에 따라 결정을 쉽게 번복한다. 처음부터 누군가가 말려주기를 기다린 사람처럼. 변화를 원할 때는 냉정하게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이 상태에 계속 머물고 싶은가? 아니면 성장과 긍정적 변화를 진심으로 원하는가? 후자라면 먼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을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 결과가 잘못될까 봐 망설이다가 인생을 끝마치고 싶지 않다면. 멀리서 바라보는 풍경, 감상자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풍경을 변화시키겠다는 결정을 내린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정말 좋은 얘기죠.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부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가난한 습관을 버리고 부자처럼 행동하기로 결심을 해야 되는데 결심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뻔한 삶이 아니라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슴이 뛰고 흥미진진해진다. 결정은 무엇인가를 떠나는 행위를 뜻한다. 내가 만난 위너들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떠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여러 개의 보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 결정을 위해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위너들이 말을 계속 들어보자. 결정은 곧 결단이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대부분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떠나는 결단의 형태를 취한다. 다시 말해 과거에 붙들려 있을 것인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다.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 이야기 속에는 어김없이 변화에 성공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담겨 있다.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삶으로 도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가. 운이 좋았을까. 물론 일정 부분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을 새로운 변화로 이끈 결정적인 계기는 평범한 과거를 싹 지웠기 때문이다. 평범함 속에 파묻혀 있던 새로운 기회의 입구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결정에 필요한 것은 천재적인 전략과 통찰, 탁월한 선택이 아니다. 이별하는 용기다. 당신은 줄곧 생각한다. 인생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꿈을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생각에 잠긴 채 천천히 자루 속으로 머리를 밀어넣는다.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했다. 승리도 패배도 없는 회색 지대에서 기쁨도 슬픔도 느끼지 못하는 지루한 유령들 팀에 끼어 있기보다는 가끔은 실패를 겪더라도 위대한 일에 도전하고 빛나는 승리를 자축하는 편이 훨씬 낫다. 위너들은 말한다. 승리와 패배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다. 다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지루한 삶을 살 것이냐. 지루한 삶을 참지 않을 것이냐다. 먹고 사는데 급급한 사람은 먹고 살만한 삶을 산다. 성공하는 삶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삶을 산다. 그것뿐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변화할 가능성, 성공한 확률을 높이는 노력과 행동이다. 원하는 것을 얻는 유일한 길은 원하는 것을 얻을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라. 그들은 원하는 삶을 얻었기에 행복한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원하는 삶을 살 확률을 차곡차곡 높이 쌓아가고 있다는 것이 행복해 그런 얼굴을 하고 있을 것이다. 꿈과 목표, 성공하는 삶의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먼저 손에 쥔 돌을 놓아라. 지루한 자루 속으로 자청해서 들어가지 마라. 결정이 어려운 사람들의 이유 첫째,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환상 때문이다. 젊은 청년들은 대부분 직업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다. 안정적인 직업을 얻기 위해 청춘을 불사른다. 직업은 중요하다. 한두 번의 숙고와 선택으로 직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20대라는 젊은 나이에 안정적이라고 선택한 직업이 평생의 업이 될 리는 만무하다. 위너들은 말한다. 20대가 평생 직업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적기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수많은 선택을 통해 다양한 시행착오가 가장 잘 어울리는 나이가 20대다. 이 시기에 강력한 질문은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가다. 좋아하지 않는 일을 날마다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상투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간에 당신은 그 일을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아 떠나는 모험과 용기와 도전을 선택하지 않으면 절대 안정적인 직업을 얻을 수 없다. 둘째, 나중에 결정해도 된다는 착각 때문이다. 결정을 자꾸 미루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해서다. 중요한 결정을 미룰수록 현재의 삶은 취약해진다. 빨리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눌려 계속 고민과 생각만 많아진다. 이는 왜 이렇게 나는 우유부단할까? 라는 자책과 죄책감으로 이어지고 결국 꼭 내려야 할 중요한 결정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이르고 만다. 위너들은 말한다.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것은 그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는 상태란 가능하지 않다.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기존에 해오던 대로 놔두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같다. 위너들은 당신의 목표가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 위에 있다고 상상해 볼 것을 주문한다. 목표를 물끄러미 바라만 보면 목표는 계속 당신에게서 멀어져간다. 중요한 목표가 생겼다면 즉시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야 한다. 즉시 실행에 옮기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셋째 잘못된 결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하지만 잘못된 결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특정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다른 대안들을 버렸다는 의미다.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 다른 결정을 내렸을 뿐이다. 잘못된 결정은 없다. 그러니 두려움도 없다. 위너들은 말한다. 생각만 해도 두근거리는 목표나 꿈이 있지 않은가. 즉시 그걸 찾아나서는 결정을 내리면 된다. 인생에서 그것 말고 성공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다. 그러니 신속하게 결정하라. 당신의 결정 근육을 키워나가라. 당신이 오늘 내리는 결정과 오늘 실행에 옮긴 일, 오늘 포기한 일들이 몇 년 후의 당신을 만들어낸다. 몇 년 후 당신을 찾아올 그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친구들과 함께 지낼까. 수준 높은 삶을 누릴까. 충만한 삶을 사는 유쾌한 사람일까. 답은 오늘 당신이 선택한 결정에 달려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아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보호한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전혀 좋아하지 않는 무언가에 매달려 오늘을 살아낸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계속 견뎌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는 사실을 관과한 채. 위너들은 말한다. 위험하지 않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더 아래로 떨어질 수 없는 바닥에 웅크려 있는 것이다. 위너들이 공통점은 결정은 신속하게 내리고 그 결정을 오랫동안 고수한다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행동한다. 결정을 내릴 때 오랫동안 망설이고 그 결정을 쉽게 뒤엎는다. 위너들이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쁜 결정을 내리는 편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뚜껑을 열었을 때 그 결과가 항상 좋을 것이기를 기대하지 마라. 그런 기대가 결정을 미루게 하고 새로운 결정을 두려워하게 한다. 뚜껑을 열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 가슴이 두근거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결과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신속한 결정의 열쇠는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쉽게 결정을 내리고 도전하고 깨지고 다시 일어설 줄 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삶이다. 두 번째 습관 배우고 성장하라. 위너들은 설명한다. 당신은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얻으면 진심으로 기뻐하는가? 성공하는 사람들이 왜 한결같이 탐독가인 줄 아는가? 배우고 생존하고 번영하고 확장하는데 독서만큼 가성비가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삶이란 특별한 것이 없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성장하는 삶. 그것이 가장 성공한 삶이다. 살아있다는 정의는 무엇인가? 바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한다. 따라서 성장은 생명의 원칙이다.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커지는 단순한 물리적 성장이 전부가 아니다. 목표를 향한 성장, 즉 진화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진화는 생존 능력을 키우기 위한 성장, 발전에 나가기 위한 성장이다. 아이들을 관찰해보라. 그러면 평생에 걸쳐 성장하고 배우는 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알게 된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탐구하고 새로운 것에 겁없는 호기심을 나타내고 적극적인 경험을 강렬하게 추구한다. 아이들은 모험을 즐긴다. 몸을 사리지 않는다. 재미있고 신이 나기만 하면 넘어져 무릎이 까지는 것쯤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 내가 지금껏 만난 위너들은 모두 아이들처럼 뜨겁게 배우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독서는 조용하지 않다. 그들의 독서는 요란하고 맹렬하고 활기에 넘친다. 마치 책을 통째로 씹어먹는 괴물 같다. 그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읽고 쓰고 내놓는다. 더 나은 답과 결론이 나타나면 과거의 답을 거리낌 없이 휴지통에 던져버린다. 위너들은 말한다. 배움과 성장을 즐기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 인생을 수정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배움과 성장이 없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입을 여닫는 일로 평생을 보내는 조개는 변화가 어떤 말인지조차 알지 못한다. 위너들은 다시 말한다. 배움과 성장을 멈추면 삶은 공허해진다.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충족되지 않는 욕구는 삶의 기쁨과 에너지를 빼앗아간다. 위기경영의 대가인 에드워즈 데밍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탁월함이란 매우 높고 특별한 수준에 이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동감에 넘치는 다이내믹한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탁월함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이 배움과 성장을 포기하는 것일까? 첫째, 자신이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는 체념 때문이다. 열심히 해도 별로 좋아질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그동안의 노력을 시간 낭비로 폄하시킨다. 하지만 영국의 가수 데이빗 뽀위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날, 그날부터 당신은 항상 같은 노래만 부르기 시작한다. 그렇다. 삶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도는 이유는, 당신이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제와 똑같은 삶을 오늘과 내일도 반복하기 때문이다. 둘째, 배움과 성장이 없어도 삶에 전혀 해롭지 않다는 느낌을 갖기 때문이다. 나이가 많아서, 회사일이 바빠서, 학력이 짧아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 우리를 정형화된 행동 패턴에 고착시킨다. 위너들은 말한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중독은 낮은 수준의 삶에 집착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마땅히 누려야 할 수준보다 한참 낮은 수준의 삶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삶에서 모든 일은 합산으로 나타난다. 조금씩 조금씩 빚을 지면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해질 것이고 조금씩 조금씩 저축을 하면 어느 날 문득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하루 아침에 몸무게가 30kg이 불어나는 경우는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에 하루에 1kg씩 늘어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작은 변화들이 합산되어 인생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목표에 근접하게 만들거나 목표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그 중간은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배움과 성장은 조금씩 조금씩 우리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우리가 오늘 사과를 하나 먹든, 초콜릿바를 하나 먹든, 좋은 책을 한 권 읽든, TV 드라마를 보든, 10달러를 절약하든, 10달러를 써버리든 간에 지금 당장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이 둘 사이의 커다란 차이가 눈으로 뚜렷하게 확인된다. 초콜릿, 드라마, 그리고 지출은 비만, 단편적인 사고, 빈곤으로 이어진다. 과일, 좋은 책, 그리고 절약은 건강, 지식, 경제적 안정으로 이어진다. 삶은 우리가 내린 모든 결정의 총합이다. 인생에도 5개의 포지션이 존재한다. 건강, 인간관계, 재무상태, 감정상태, 그리고 직장 업무에서 1%씩만 그 효율성을 올리겠다는 결심을 해보라. 1년만 이를 꾸준히 실행해 옮길 수 있다면 당신 삶의 체력과 실력은 정상권에 올라 있을 것이다. 당신에게도 성공하려면 마법의 물약이 필요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당신에게 무의식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독서, 일기쓰기, 세미나 참석, 산책과 운동이다. 이 악들은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당신을 구원할 것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퀴즈 대회에서는 현재 라운드의 정답을 맞춰야 계속해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서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현명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 배움과 성장만이 그 답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에게는 본보기가 되어주는 사람, 영감을 주는 책, 실수를 반성하고 자신감 회복을 돕는 일기가 필요하다.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고 동기를 부여해주는 세미나와 강연이 필요하다. 배움과 성장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소개해주는 좋은 책과 함께 배움과 성장을 지속해 나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부와 성공을 함께 얻으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습관, 시간과 함께 뛰어라. 여기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제가 시간이 나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극은 삶의 일부다. 우리는 슬픈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바보 같은 짓을 멈추고 삶에서 진실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바쁘다는 이유로 아름다움을 누리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그러다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발생하고 이를 견디지 못한 채 철저하게 무너지고 만다. 비극은 삶의 일부다. 누구도 이를 피할 수 없다. 피할 수는 없지만 무너지지 않고 극복할 수는 있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조지 부시와 바보라 부시 부부에게는 로빈이라는 딸이 있었다. 로빈은 세 살이라는 너무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부시 부부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 우리 부부는 로빈이 웃고 뛰어다녔던 곳에 우리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로빈이 우리 곁을 떠난 걸 슬퍼하기보다는 함께한 시간에 감사합니다. 로빈 덕분에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더욱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울지 않을 것입니다. 로빈은 우리 삶에서 가장 행복하고 밝은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힘겹고 지칠 때는 다음의 질문을 떠올려보라. 5년 후에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중 무엇이 남아있을까? 답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다. 5년 후에도 여전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면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이전에 일치감치 무너졌을 것이다. 물론 5년 후에는 새로운 고민과 걱정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글자 그대로 모른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때는 그 모르는 것을 걱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 그럴 때는 소중하고 감사한 것들을 찾아야 한다.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할 것들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5년을 준비하는 지혜다. 위너들은 말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언어 습관이나 인터뷰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들은 마법 같은 순간들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음을 행복과 평화로 가득 채웠던 마법 같은 순간들을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떠올리고 이에 대해 눈빛을 반짝거리며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은 언제나 절망, 슬픔, 우울, 괴로움이 아니라 행복한 마법 같은 순간들에 먹이를 주어 키운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시간 관리라는 강박에 매몰되어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하루에 한 시간은 그토록 아끼면서 몇 년이라는 긴 시간은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목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시간 관리에 매달리는 것은 잘못된 목표에 남보다 더 빨리 도달할 뿐이다. 그 결과 중요하지 않은 무엇인가를 점점 더 뛰어나게 해낸다. 나아가 어느 순간 아무 할 일이 없으면 일종의 죄책감을 느낀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휩싸인다. 쉴 새 없이 뭔가를 행하지 않으면 지루해한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가만히 앉아 생각을 풀어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을 확보할 염두를 내지 못한다. 시간은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시간을 위해 내가 존재한다. 위너들은 말한다. 수첩에 해야 할 일과 스케줄이 빡빡하게 적혀 있어야 성공한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미래가 도착한 날에도 고개를 저으며 또 다른 미래를 위해 달린다. 죽는 그날까지 그렇게 달릴 수 있으면 다행이다. 하지만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 그들은 예외 없이 깨닫는다. 인생은 끝없는 맹목적인 달리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뼈아픈 후회가 찾아오고 결국 그들은 누구보다 빨리 달렸지만 누구보다 늦게 도착했다는 탄식 속에서 눈을 감는다. 뼈아픈 후회와 뒤늦은 탄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진해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을 사는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정신없이 바빠 보인다. 불철주야 각고의 노력 끝에 탁월한 성취를 얻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바쁨과 노력이 탁월함과 평범함을 가르는 기준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여유다. 위너들은 말한다. 인생이 마라톤이라면 평범한 사람은 시간에 쫓기며 뛰고 성공하는 사람은 시간과 함께 뛴다. 성공하는 사람은 무작정 뛰지 않는다.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효과적으로 뛰기 위해 독서나 산책 같은 마법의 물약을 마실 줄 안다. 혼자 생각하는 순간을 즐길 줄 알고 손목에 찬 시계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시간의 흐름을 알아챌 줄 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시간과 보폭을 맞춰 함께 뛸 줄 아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 이긴다. 여유를 가져야만 소중한 사람과 목표가 무엇인지 보인다. 내가 지금 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알게 된다. 오늘을 살라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것은 바로 이 여유를 확보하라는 것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유는 그들이 노력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구나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에는 바쁘게 노력하는 것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반면에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쪼개고 쪼개 여유를 갖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언제나 승자가 된다. 참 2장을 읽으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끼게 됐거든요. 세사생활과 유튜브를 병행하다 보니까 정말 바빠서 맨날 하는 게 나는 시간이 없어, 안 돼. 나는 시간이 없어, 안 돼. 그랬는데 정말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는 시간을 꼭 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혼자 명상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을 필요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빈틈 없이 살지 말고 빈틈을 만들어 가며 살아야 한다. 여유와 빈틈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총매 역할을 한다.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노력에 앞서 관점을 바꿀 줄 아는 용기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력에만 열중하느라 자기 삶의 전체적인 방향과 관점을 전환할 생각과 여유와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너들은 하루하루를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로 여기고 즐긴다. 위너들은 주변 사람들을 그 자체로 선물이자 기적이라고 여기고 소중히 생각한다. 위너들은 삶의 토대를 이루는 소소한 것들을 온전히 의식하고 살아감으로써 힘을 얻는다. 위너들은 감사할 줄 알며 좌절감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행복해한다. 위너들은 오늘을 온전히 사용한다. 자 그리고 네번째 습관 폭을 좁혀 깊게 팔아 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자신의 가치를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평가받고 싶다면 쓸모없는 나무들을 당신의 인생에서 뽑아버려야 한다. 나와 친분이 깊은 억만장자 사업가 클레멘트 스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의 가치는 무엇인가 아름다운가 우아한가 품격이 있는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당신의 가치는 돈이 되는 일에 뛰어난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어야 한다.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되지 않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무료로 보수를 받지 않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돈을 벌려면 분명한 결과를 많이 내야 한다. 성공의 결과도 실패의 결과도 풍부하게 내야 한다. 위너들은 말한다. 이것저것 잡다하게 일을 벌이라는 것이 아니다. 핵심적인 몇 가지 일에 집중해 거기에서 다양한 결과를 얻으라는 것이다. 큰 이익과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고도의 지식과 숙련된 기술, 풍부한 경험을 요구하는 특별한 일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다. 위너들은 어렵고 특별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아니다.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해내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면 이리 폭을 좁히고 깊게 파고들어야 한다. 동시에 돌보지 못해 폐목이 되어가고 있는 나무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과감하게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당신이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 폭을 좁혀 깊이 파고들기 위해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더 많이 행하는 것이다. 무엇을 더 많이 행해야 하는가. 언제나 당신이 생각만 하고 말아버리는 그 일을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 폭은 저절로 좁혀지는 것이 아니다. 폭을 좁히고 깊이 파고드는 능력은 무수히 실행에 옮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 위너들은 말한다. 실행력이 없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 있는데 실패는 언제나 성공의 엄언이다. 우리가 생각은 많아지고 실행은 하지 않는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위너들은 당신이 테니스를 적어도 한두 달은 배워보고 나서 포기해도 포기할 것을 권유한다. 진짜로 테니스를 배우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을 통해 알고 나면 그 경험은 다른 일을 시도하는 데 좋은 자산이 되어준다. 돈을 벌지 못하고 이익을 내지 못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생각 속에서만 모든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위너들의 말을 계속 들어보자. 성공하는 사람들이 왜 자신의 성공을 행운으로 돌리는지 아는가? 겸손해서가 아니다. 정말 운이 따랐기 때문이다. 실패를 수없이 거듭하다 보니 종종 실패하지 않는 운을 얻었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보다 잘하는 것이 있다면 실패다. 돈을 벌고 가치를 높이고 싶은가?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라. 나는 실패를 많이 하고 있는가?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하려면 당신의 안전은 숫자와 평균의 법칙에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주사위를 단 한 번만 던지면 어떤 숫자가 나올지는 순전히 운에 달려있다. 주사위를 10번 던지더라도 어떤 숫자가 나올지는 여전히 운에 달려있다. 반면 주사위를 150번 던졌다면 평균의 법칙이 적용된다. 주사위를 던지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주사위의 각 숫자가 나오는 빈도가 서로 동일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 다시 말해 성공을 보장하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몇 가지 일을 자주 행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면 그만큼 시행 횟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운을 넘어 평균의 법칙이 적용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당신이 하는 일의 성공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은 그 일을 엄청나게 자주 행해야 한다. 그러면 분명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성공하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실행에 옮긴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실패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주사위를 한두 번 던지는 것으로 생의 모든 것을 거는 도박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인생의 유일한 진리가 있다면 어떤 일을 자주 하면 할수록 성공의 가능성 또한 그만큼 커진다다. 압도적으로 엄청나게 실행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 몇 십 배 더 실패하라. 실패한 경험들이 더 크고 위대한 성공으로 당신을 이끌 것이다. 여기도 너무 좋은 이야기이죠. 이거는 투자를 하는데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좋은 투자 원칙을 가지고 좋은 투자 방법을 가지고 실행을 반복하면 즉 투자를 반복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투자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공할 확률이 커지게 되거든요. 즉 올바른 투자 방법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경우입니다. 하지만 한 번 투자를 해보고 실패를 하고 나서 아 역시 나는 투자는 안되나 보다 하고 그 시장을 떠나버리면 다시는 자신에게 성공할 확률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26번째 습관 돈 차갑고 현명하게 다루어라. 이 앞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자르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 속의 거위는 우리의 자본을 의미한다. 그리고 황금알은 이자를 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전부 써버린다. 심지어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쓴 나머지 빚을 진다. 이렇게 해서는 결코 거위를 키울 수 없다. 이는 황금알을 낳기도 전에 거위를 죽이는 행위다. 물질적 풍요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원칙들은 간단하다. 벌어들이는 돈보다 덜 쓰면 된다. 우리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자금 외의 돈을 소비재를 구입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저축을 해 거위를 키울 수도 있다. 돈이 생기면 선택은 둘 중 하나다. 지출 아니면 투자다. 그러면 7년 후에 결산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7년 후 당신의 재정 상황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거위를 몇 마리나 키우고 있는가? 거위가 생기는 족족 배를 갈랐는가? 고정 자산을 구축했는가? 아니면 당장 내다 팔아도 사는데 하등 지장 없는 물건들을 구입하는 데 다 써버렸는가? 위너들은 말한다. 당신에게 돈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다. 빵을 살 때에는 제빵사에게 돈을 지불한다. 과일을 살 때에는 과일 장수에게 돈을 지불한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는 언제 돈을 지불할까? 바로 저축을 할 때다. 저축의 습관을 드리고 싶다면 다음의 간단한 시스템을 구축하라. 이른바 거위 계좌를 개설하라. 당신의 소득 중 최소 10%를 이 계좌로 자동이체하라. 이 돈에는 절대로 손대지 마라. 한 달, 두 달, 석 달 정도 손을 대지 않으면 당신은 자동이체 사실을 까맣게 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몰라보게 성장한 거위들을 불현듯 발견하고는 깜짝 놀랄 것이다. 제가 보기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손대지 마라이고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모은 돈으로 좋은 자산을 사서 그 자산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즐거움 계좌도 하나 개설하라. 이 계좌로도 정해진 비율의 돈, 예컨대 소득의 5에서 10%를 자동이체하라. 이 돈은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말고 지출하라. 이 두 계좌를 만드는 것이 위너들이 공통된 저축 습관이다. 이 두 계좌를 만드는데 성공하면 현재에도 즐겁게 살면서 미래에도 투자하게 된다. 위너들은 말한다. 연봉이 인상되면 인상분의 50%를 거위 계좌에 송금하라. 항상 그렇게 하라. 그러다 보면 절반의 연봉 인상에 익숙해진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면 회사 계좌와 개인 계좌를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 매출을 일으켜 입금된 회사돈과 개인 돈을 섞어서 쓰면 돈에 대해 무감각해진다. 이 같은 계좌 모델을 만들면 당신의 재정을 합리적으로 계획할 기회를 얻게 된다. 좀 더 쉽고 효과적으로 저축을 실행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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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 있어도 일정한 금액을 이체시켜 놓은 계좌에는 손을 대지 않아야 한다. 가장 좋은 태도는 저축성 계좌에 든 돈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 당신이 키우는 거위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계좌에 손을 대고 싶은 유혹이 느껴지면 앞에서 소개한 우아 속 어리석은 농부를 떠올리도록 하라. 아무리 많이 버는 사람도 모으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투자를 다시 시작을 했고 그 계좌의 돈은 절대 지금 빼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한 10년 되면 그때까지 제가 유튜브를 하고 구독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제 영상을 보고 계시면 제가 결과를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돈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분명히 생긴다. 돈 걱정 때문에 중요한 일들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생긴다. 돈은 많은 기회를 제공해준다. 만일 당신에게 지금 500만 달러가 생긴다면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생각해보라. 혁명과도 같은 변화가 인생에 나타날 것이다. 삶에는 5가지 중요한 영역, 즉 건강, 인간관계, 재정상태, 감정상태, 그리고 직업, 즉 삶의 의미가 있다. 각 영역이 모두 중요하다. 이 중 한 영역에서 발전이 있으면 자동으로 다른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재정문제에서 자유로워지면 삶 전체의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진다. 훨씬 많은 기회들이 주어진다. 우리의 현명한 행동들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돕기 위해 평생 동안 우리와 동행해준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들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우리를 쫓아다니다.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다. 돈은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편하게 할 수도 힘들게 할 수도 있다. 똑똑한 사람들 중에도 자신의 재정상태를 제대로 관리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재정상태가 엉망인 사람도 많다. 누구나 돈과 관련된 지능과 학습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돈이 삶의 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돈은 긍정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돈은 돈을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정말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데 기본의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실천하시면 정말 자신의 자산이 바뀌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읽어드릴 주요 장은 다 읽었는데요.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정말 빠르게 간략히 한번 볼게요. 여기인데요. 지금 상황에 너무나 딱 맞는 이야기 이래서 선택을 해봤고요. 이것도 중요한데 사람들은 대체로 지금 당장 100만 달러만 있으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믿는다. 이는 착각이다.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면 일확천금을 노릴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적금을 통해 1만 달러를 모을 줄 아는 사람 매달 100달러씩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큰 돈을 모을 줄 아는 사람의 삶이 더 성공에 가깝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름이 오나 겨울이 오나 1단계부터 착실하게 자신의 실력과 변화를 쌓아간다. 위너들은 말한다. 누구나 멋진 삶을 원한다. 하지만 그 멋진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드물다. 멋진 사람만이 멋진 삶을 얻는다.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모든 것은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억만장자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네가 처해 있는 현실을 바꾸려면 비현실적인 목표와 계획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삶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네. 1년에 20만 달러도 못 모을 거면 부자가 될 생각은 접어야지. 착실한 저축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모으겠다는 비장한 태도를 가져봐. 그러면 곧 커다란 변화에 필요한 터닝포인트가 만들어지고 거짓말처럼 빠른 속도로 목표를 이루게 될 거야. 언젠가는 꼭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게 되려면 지금 당장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해야 한다네.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고 싶다면 굳이 나를 찾아올 필요가 없었다네. 삶의 목표를 맞추면 유리병 속 호박처럼 된다네. 목표의 삶을 맞춰야 한다네. 1달러를 열망하면 삶은 정확히 1달러만 주지. 이것이 내가 자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조언이라네. 제가 이 부분을 읽고 뭔가를 느꼈거든요. 우리가 진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실제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자가 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자 그런 식으로 했는데요.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신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주어진 삶을 계속 유지해 가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노력을 해야 자신의 삶이 바뀌는 것 같거든요. 즉 부자가 되는 사람이 하는 만큼의 행동과 노력을 해야 그 삶의 수준으로 제 자신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이나 아니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없는가를 생각해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과 비등비등한 노력을 해야지 나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문장이래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보도셰퍼가 지은 보도셰퍼의 이기는 습관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진짜 책을 읽으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해지는 경험을 느꼈고요. 보도셰퍼의 돈과 쌍벽을 이루게 정말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주변에 놓고 반복해서 읽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부분이 자신에게 와닿는 것이 있으면 이 책은 정말 꼭 구하셔가지고 자세하게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 책을 읽는 것으로 삶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너무나 좋고 영상의 내용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